몇몇 학자들이 추천하기를 뭐라고 추천하냐면 우리가 질문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추천하죠 어떤 질문? 대답하기 쉬운 질문 이런 기준은 논리가 없는 건 아니죠 논리가 있다는 얘기죠 공부인데 어떤 공부? 근본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부가 쓸모없죠 그리고 못 외워줘야 돼? 피해져야만 하죠 하지만 더 커다란 위험이 놓여있죠 어디에? 포인트리슬리하게 뭐하는 거야? 보는데 어디 밑에 보는 거야? 빛 밑에 보는 거죠 뭐할 때? 오브젝트, 사물이 찾아지는 사물이 놓여있을 때죠 어둠에 하지만 노력을 가지고 못 이룰 수 있을 때 찾아질 수 있을 때죠 뭐할 리가 어렵겠네 그러나 더 큰 위험이 놓여있다 어디에 놓여있냐면 의미 없이 내 빛 밑에서 바라보는 곳에 놓여있다 뭐했을 때? 찾아지는 사물이 어둠에 놓여있을 때 하지만 노력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을 때죠 비유적인 편인 것 같고요 큰 부분, 사회적, 사회과학의 큰 부분이 이미 디벌티스 돌렸죠 그들의 포커스, 초점을 돌렸죠 뭐로부터? 중요한 거로부터 어디로 돌렸어? 쉽게 관찰되어지는 곳으로 돌렸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하냐면 드립팅 뭐한 거야? 어디로 이동하게 된 거야? 하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된 거죠 사회과학의 마련 부분은 자신들의 초점을 중요한 것으로 시켜 안채는 돌렸고 그것을 사치하는 것으로 이동했다 근데 왜 이거 원상태로 간 거 아니야? 이 얘기가? 네,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입증했죠 힘들다고 입증됐죠 테스트하기에 그래서 우리는 네 슈트에 비해 조심해야 되죠 건물에 있었으면 안 되죠 그 자신을 제안했었으면 했을까 뭐로부터 그것을 구하는 것부터 제안해야만 했던 거였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네 아,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 다음에 구조인데 어떤 구조? 과학 과학적인 프로그램의 그런 스톡처가, 구조가 뭐된 거야? 왜곡되어지는 구조 뭐할 때? 연구자들이 어 뭐할 때? 피할 때죠 뭐를 피할 때? 논리적인 다음의 문제를 피할 때 못 때문에 피할 때 답이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연구자들이 다음의 논리적인 그런 다음 질문을 피할 때 어떤 과학적인 프로그램의 구조가 왜곡되어지는 거죠 더 좋은 해결책이 뭐는 거냐면 주는 것이다 뭘 주는 거야? 추가적인 인정을 주는 것이다 학자에게 어떤 학자에게 떠맡은 학자 뭘 떠맡은 더 어려운 인물 근데 공부하는데 뭘 공부하는? 덜 덜 관찰되어지고 덜 관찰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공부하는 어려운 인물을 떠맡은 학자에게 보너스된 공룰을 주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이다 자 자